아! 분틀 분틀 열 분틀? 내가 누구라고? 아무도 없구나 둠허 둠허 에둠헛 치킨 비주얼이 장난이야? 야 너까지 나오면 어떡해 굴라!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대신 먹어드릴 치킨은 B.E.Q. 레드 핫 을릭스라고 좀 살짝 매콤한 그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제 특별히 2016년 에드머가 문화대혁명을 일으켰다 저 오늘 비닐장앙 한번 껴보고 먹겠습니다 데헷 데헷 아 이거 가격은 좀 세요 20,000원이요 20,000원 먹어볼까요? 다리 먼저 먹어야겠죠 아무래도 치킨은 색감 색감 오지고 빡 빡 빡 먹으라고요? 싫은데? 반말해서 안 먹을래 씨 안 먹을래 뭐 아 아 아 이 아 아 아 음~~ 이게 그렇게 맵지가 않고 살짝 매콤한 수준이에요. 아 조금 조금 맵다 아 이거 괜찮은데 이거 드셔보신 분 매운거를 잘 먹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고 매운걸 못먹는다 자기가 매운거 진짜 못먹는다 그러면 좀 많이 매울 수도 있어요. 그냥 보통 사람한테는 살짝 매콤한 정도 아 비닐장아 끼니까 미끄럽네 먹살이네 아 뼈 없다 좀 매콤한 감이 없잖아 있잖아 없잖아 있습니다. 이제 먹을 수 없다 어떨까요 이제? 고춧가루 흐흐흠 다음에는 눈 감고 골라야지 이거 오 갈비살이다 먹다보니까 좀 맵네 콜라가 요만해요 콜라를 내가 간박하고 안 시켰어요 날개인가? 교촌 레드와 차이가 있다면 이건 좀 달달한 맛이 좀 난답니다 콜라가 코딱지 많아다고요? 코딱지 개크네 더 아 체책이 아 닭 봉인가 이건? 아 ости이 템 템 템 템 템 아 뻑살 예상해봅니다 역시 뜨거 비비큐는 요 다리가 엄청 커요 한입에요? 아깝잖아 너무 한입에 먹으면 그럼 한입에 사라지는건데 아깝다 다리 개크지? 좀 매워요 앗 뜨거 뜨거 후 또 이거 또 바삭거리는 소리 한 번 또 한번 네 알 사운드로 역시 이렇게 추운날은 그냥 집에서 그냥 치킨이나 시켜먹는게 최고에요 인정! 아 오늘 배달하면 진짜 열받지 아 오늘 배달하면 진짜 열받지 이런날 배달하잖아요 진짜 죽어요 진짜 와 이거 쩐다 이게 무슨 부위지? 쫄깃살 오오 멕키카에서 유자맛이랑 레몬맛이 나왔다 괜찮을 것 같은데 유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비싸 19,900원이에요 소스 자메이카 통다리? 소스 에이 뻑뻑해 뼈 없나? 없다 코치도 산맛돼쓰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